사진 출첩, 농촌체험마을을 묘사한 이미지책 GPT 생성,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2일 충남 아산시 외암민속마을을 방문해 농촌관광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농촌 민박 시설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곳은 조선 후기의 전통마을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명절 연휴 동안 많은 이들이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9일 추석 연휴와 가을 나들이 시즌에 맞춰 전국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촌관광 지도를 발행했습니다. 이 지도에는 권역별 농촌체험, 휴양마을 농가 맛집 국가 중요 농업유산 등이 담겨 있으며 네이버와 웰촌을 통해 10%에서 최대 40%까지 농촌관광 상품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코레일톡과 티머니고에서는 농촌 투어 패스도 최대 50%까지 할인해 가을 나들이를 더욱 경제적으로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아산 외암민속마을은 고택초가 돌담 등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전경으로 조선 후기의 향촌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의 배경으로도 활용된 이곳은 도시인들에게 특별한 마음의 고향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 연휴 동안 전국 68곳의 농촌체험 휴양마을에서는 전래놀이과일수확체험 민박체험 등 다채로운 농촌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76개 농가 맛집에서는 연잎밥 떡갈비 버섯전골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농촌관광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역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서천 한산모시 전통농업 담양 대나무반 농업 제주밭단길 등 전국 11개소의 농업유산 지역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전통농업기술과 문화의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농촌관광지도는 9월 9일부터 22일까지 서울역 용산역 대전력 등 전국 8개 주요 기차역의 관광안내센터와 매표소에서 무료로 배포됩니다. 또한 농식품부 공식 누리집 마프로.지오.kr에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해 언제든지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추석 연휴 동안 농촌에서 가족과 함께 평온한 휴식을 취하며 농촌의 전통과 자연을 느끼며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농촌관광을 통해 전통과 자연을 체험하며 조선 후기의 농촌 모습을 재현한 아산 외암민속마을을 비롯한 다양한 관광지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할인 혜택과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이고 풍성한 연휴를 보낼 수 있으며 국가중요 농업유산 지역을 탐방하며 농업자원의 가치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추석 명절 연휴 동안 농촌의 전통과 자연 속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을 보내며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농촌 체험과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